구렁이는 큰 뱀의 일종으로 그 크기와 생김새로 인해 꿈에서 나타났을 때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구렁이 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구렁이는 종종 무의식 속에 잠재된 두려움이나 갈등을 상징합니다. 꿈에서 구렁이를 본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큰 걱정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의 크기와 행동 방식에 따라 이러한 두려움의 강도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렁이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꿈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구렁이는 자연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. 구렁이는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꿈에서 구렁이를 보는 것은 삶의 변화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는 또한 무의식적인 욕망과 충동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구렁이가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 꿈꾸는 사람의 숨겨진 욕구나 충동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감정적 문제나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구렁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문화와 문헌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. 여기서는 주요 문헌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구렁이 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 고대 문헌과 중세의 꿈 해석서에서는 구렁이를 신비롭고 강력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.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뱀과 구렁이가 신의 메신저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종종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구렁이가 꿈에 나타났을 때 이는 신의 경고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현대 심리학에서는 구렁이 꿈을 무의식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.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과 감정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구렁이 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 융은 구렁이를 개인의 내면, 세계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하며 구렁이 꿈이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. 구렁이 꿈의 해석은 꿈에서 구렁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구렁이 꿈의 구체적인 상황별 해석입니다. 구렁이를 만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이나 갈등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를 만지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종종 자아의 성장이나 심리적 치유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.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은 심리적 상처나 감정적 충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구렁이의 물림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하거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가 공격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구렁이의 공격은 꿈꾸는 사람이 외부의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구렁이를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, 세계나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구렁이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단지 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문화권에서 구렁이 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동양에서는 구렁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.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구렁이가 기론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며 꿈에서 구렁이를 보는 것이 행운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. 예를 들어 구렁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구렁이 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판 직장인은 업무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내면의 불안감과 갈등을 상징하며 직장에서의 문제나 갈등이 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한 대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와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새로운 단계로의 준비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구렁이 꿈은 무의식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구렁이가 나타나는 상황과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면의 갈등이나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문헌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렁이 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성장과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거울 속에 비단 구렁이가 환하게 비치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일신상의 기론이 보인다. 재물, 돈,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.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. 검은색 구렁이에 관한 꿈 특정 인물, 특색 있는 작품, 사업체 등을 나타낸다. 곳간 문을 열어보니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가온이 용성 발전한다. 공동 우물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내가 득실거리는 꿈 장차 장사를 하거나 큰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구렁이 알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.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. 재물, 돈, 생산, 태몽 등의 길조이다. 구렁이 업이 밖으로 나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이 점점 기울고 망하게 된다. 재물이 나가고 실패하여 폐가 망시를 당한다. 구렁이가 들어져 있는 꿈 구렁이가 늘어져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누런 구렁이가 늘어져 있으면 장차 사업이나 정치 등 어떤 분야에서의 지도자 또는 권력자가 될 아이를 둘 태몽이다.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은 장차 아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을 성취하게 된다. 구렁이가 목을 감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. 구렁이가 몸을 감는 꿈 구렁이가 몸을 감는 꿈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. 예를 들면 배우자, 동업자와 같은 관계입니다. 결혼한 여자가 이 꿈을 꾸면 태몽이라고 합니다. 구렁이가 문턱에 걸쳐 있다가 사라지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생이별하게 된다. 구렁이가 부엌이나 주방에 있는 꿈 오고기 만당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. 식법, 물품, 돈이 생긴다. 구렁이가 산 아래쪽으로 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꿈 장래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자손을 낳을 태몽 구렁이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가는 수호신이 돕게 되니 모든 일에 만사형 통하게 된다. 구렁이가 용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국을 자주 억래하는 일을 하게 돼 자손을 낳게 됨. 구렁이가 자신을 무는 꿈 일이 성취된다는 의미이다. 재물이나 명예를 얻고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된다. 구렁이가 물었을 때 독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 들면 재물을 얻거나 명예, 권세를 얻게 된다. 구렁이가 전신을 갚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. 구렁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꿈 기영아를 낳거나 태아가 유선되거나 태어난 아이가 유아기에 사망하게 됨. 구렁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꿈 정치인 혹은 기업인이 될 자손이 태어난다.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본 꿈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본 꿈은 어떤 사람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이 됨을 관망하게 된다.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. 태몸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. 구렁이나 뱀에게 물리는 꿈 일이 성추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며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된 구멍 속을 쑤셔 구렁이가 튀어나오는 꿈 시험에 합격되거나 취직이 된다.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조금은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튀어나오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되거나 시험 합격에 영광을 얻게 된다. 구운 구렁이 토막을 먹는 꿈 출판된 서적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. 깊은 샘에서 용 구렁이 독수리 같은 동물이 나오는 꿈 깊은 샘에서 용 구렁이 독수리 같은 동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정부 기관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. 나무 토막같이 생긴 큰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신이 주신 만복이 들어와 돈벼락으로 부자가 되어 귀하게 된다. 혹 오만 물손하면 놀부꼴이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선다. 남편과 관계하는데 남편이 큰 구렁이로 변하는 꿈 태몽이다 아들이다. 노란 구렁이 꿈 노란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일은 일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은 면직의 징조이다. 담장의 큰 구렁이가 앉아 빛을 바라는 꿈 어떤 기관의 명예로 온 일, 작품 등을 제출해서 길이 기념하게 된다. 땅굴 속을 쑤셨더니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땅굴 속을 쑤셨더니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망하던 취직이 된다. 땅 속에서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은행,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.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있다. 태몽일 경우 부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. 많은 구렁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꿈은 정치가나 큰 기업인이 될 자손을 잉태한다. 많은 황색 구렁이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위대한 정치가나 사업가가 되어 명예를 얻게 되거나 권세가가 되어 재물을 얻게 된다. 몸에 감긴 구렁이를 떨쳐버리는 꿈 임산부가 이 꿈을 꾸게 될 경우 뱃속의 태안은 유산되고 만다. 문턱에 있던 구렁이가 갑자기 사라진 꿈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되거나 불화로 이별을 하게 됨. 미꾸라지가 비단 구렁이로 변한 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길무므로 영세업에 불과하던 회사가 기회를 만나 큰 기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을 암시. 밤새 구렁이가 앞에 죽 늘어서 있다가 사라지는 꿈 가루기 힘든 사람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됨. 방 천정에서 구렁이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을 잃게 된다. 질경, 실패, 사망 등 불운이 생긴다. 방에 황금 구렁이가 뚜어리를 틀고 앉아있는 꿈 집안이 응성 발전하고 부자가 된다. 재물, 돈, 물품, 경사, 소식 등 기룐이다. 뱀이 집을 나가거나 큰 구렁이가 사라지는 꿈 약속된 일이 어긋나거나 배신당할 징조의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을 꾸게 되면 구렁이가 자신을 감고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. 뱀이 자신의 몸을 친친 감으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한다. 불에 구운 구렁이를 토막내 먹는 꿈 불에 구운 구렁이를 토막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연구서적이나 논문 등 많은 자료를 통해 식견을 넓힌다. 비단 구렁이가 알을 낳는 꿈 사업가는 큰 대업을 성취하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. 재물과 돈이 생긴다. 비단 구렁이가 입으로 진주알을 수북하게 토해내는 꿈 깊은 흥믄과 진리를 탐구하고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. 비단 구렁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승진으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대지위도 마음껏 빈다. 산 꼭대기에서 청구렁이가 몸 전체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공공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손을 낳을 태몽 산속을 헤매다가 뜻밖의 황소만한 구렁이를 보는 꿈 생산, 하청, 서비스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대기업으로 오르게 된다. 행제, 재물, 돈, 경사, 소식, 작품 완성, 태몽 등의 길조이다. 산정에서 청구렁이가 몸 전체를 아래로 늘어뜨린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공공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손을 얻는다. 수많은 황구렁이가 죽 늘어서 있는 꿈 정지가나 사업가 등 권력을 쥐게 될 자손을 얻을 태몽 수풀 속에서 비단 구렁이가 나오는 꿈 당대에 유명한 문필가나 훌륭한 석학자가 되어 세상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문헌에 기록이 된다. 익신, 창작, 재물, 십복, 행제 등이 있다.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 알을 낳고 있는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재물운과 관련이 있습니다. 돈과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. 예쁜 비단 구렁이와 같이 잠을 자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여자와 합방을 하고 여자가 꿈을 꾸면 외간 남자와 잠을 자고 퇴기가 있다. 노인이면 친구와 돈이 생긴다. 온몸에 구렁이가 감겨있는데 호랑이가 바위로 져서 토막을 낸 꿈 어떤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일을 성사시킴 용과 구렁이가 어울려 우물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주위의 도움으로 권력을 쥐게 돼 아들을 낳을 태몽 우물가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들이 우글거리는 꿈 우물가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들이 우글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회사업가가 되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아이를 낳는다. 임산부가 구렁이를 낳는 꿈 임산부 자신은 태어날 아이의 사업체가 되고 임산부가 낳은 구렁이는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꿈으로 앞으로 옴이 매우 좋아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. 임산부가 구렁이한테 물리는 꿈 나라의 큰 공헌을 하게 될 태아를 잉태하게 된다. 임신 중인 여자가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는 꿈 사업적어 태아는 생산물이니 대기할 운세다. 자신이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은 꿈 재물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작은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영광이 있음 죽 늘어져 있는 황색 구렁이가 사라져버린 꿈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쾌하게 만든다.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은 태아가 유선되거나 유아기에 사망한다. 지면에 벽당 반벼락에서 누런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따르며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된 집 전체를 거문 구렁이가 감고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이 경쟁자에게 노출되거나 빼앗김 책장 밑에서 하얀 구렁이가 나오는 꿈 오래된 문헌 속에서 깊은 진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. 학문과 지위탐구를 하게 된다. 청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. 청구렁이나 점박이 구렁이가 산속에 길게 늘어서 있는 꿈 인기인 등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게 된 청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린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장이 되는 것을 암시 치마 속으로 누런 구렁이가 들어오는 꿈 처녀이면 애인과 합궁을 하고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게 된다. 큰 허목 밑에 구렁이가 묵은 껍질을 벗고 용이 되어 한으로 올라가는 꿈 산전수전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양령하게 된다. 고묵나무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되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광명만 있을 뿐이다. 큰 구렁이 옆에 많은 잔 뱀이 있는 것을 보는 꿈 큰 구렁이 옆에 많은 잔 뱀이 있는 것을 보는 꿈은 장차 권세를 잡아 국가나 사회단체의 지도자가 된다. 큰 구렁이 주위에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 권세를 잡거나 사회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. 큰 구렁이가 다리를 감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꿈 아기를 임신하게 되거나 미혼 남성인 경우 여성을 얻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. 큰 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오는 꿈 큰 구렁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고 가정이 화목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. 큰 구렁이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꿈 큰 권세를 얻을 사람과 약혼하는 등 자신과 집안의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생김 큰 구렁이가 용마루로 들어가는 꿈 공공단체의 주도권을 쥐게 돼 자손을 얻을 태몽 큰 구렁이가 자신을 무는 꿈 훌륭한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며 권리나 명예가 주어진다. 큰 구렁이가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꿈 어려운 재난이나 환란, 근심이 닥치게 된다. 큰 구렁이가 지붕 마루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단체나 기관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외국 유학을 가게 됨을 암시한다. 큰 구렁이가 지붕 위기와 사이로 들어가는 꿈 큰 구렁이가 지붕 위기와 사이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장래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지도자나 주도권을 쥐게 될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. 큰 구렁이가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나 친인척이 온다.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응성하게 된다. 큰 구렁이가 허물을 받는 꿈 큰 구렁이가 허물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과거의 생활습성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꿈꾼다. 큰 구렁이를 죽여 피가 나는 것을 보는 꿈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일거리를 상취시켜 그것으로 인하여 돈이 생긴다. 큰 구렁이를 죽여 피를 보는 꿈 큰 구렁이를 죽여 피를 보는 꿈은 큰 사업이나 일거리, 커다란 작품 등 일에 성사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. 큰 구렁이를 치마로 싸서 처죽이는 꿈 현재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급사한다. 큰 구렁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생은 어려운 입시관문을 뚫고 명문학교에 들어간다. 합격, 승진, 당선 등의 경사가 있다. 큰 구렁이가 다리에 감는 꿈 퇴문이라면 아이를 잉태하거나 여자애를 얻고 어떤 권리가 생긴다.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은 갑작스러운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큰 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꿈입니다. 파란 구렁이가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자손을 얻는다. 파란색 구렁이에 관한 꿈 인기인, 인기 직업 또는 인기 작품의 동일시이고 여러가지 점박의 구렁이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. 푸른 붉은 누런색에 띈 구렁이를 보는 꿈 푸른, 붉은 누런색에 띈 구렁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운동선수, 연예인 또는 작가 등 인기인 될 것이다. 푸른색 구렁이가 몸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꿈 기관이나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될 아이를 가질 태몽 호랑이다 몸에 감긴 구렁이를 바위에 문질러 토막을 낸 꿈 큰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될 짐조 황금 구렁이가 사람의 몸을 층층이 감고 있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부기국명, 재수가 있고 여자가 꿈을 꾸면 임신을 한다 황금 구렁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학, 당선, 합격, 자격취득, 승리, 성공 등의 길조이다 황색 구렁이에 관한 꿈 일반적으로 사람의 동일시이거나 일거리와 작품 등을 상징한다 음성으로 가질 수 있다 아